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 제가 대학로에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왔는데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모델을 찍기로 했는데 지금 찍어주는 피디님도 오셨는데 갑자기 주최 측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취소가 돼서 시간이 붐떴네요. 지금 찍어주시는 분도 남자분이고 남자 둘이서 지금 뭐 할까 하다가 여기가 대학로이기 때문에 연극이나 한편 볼까 합니다. 연극본지 오래돼서 좀 여기 돌아다녀보니까 그 삐끼라고 하죠. 티켓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그런 데서 사기는 좀 그렇고 어플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타임 티켓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점점 공연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싸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5시인데 5시 한 6시 6시 반 정도의 연극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타임 티켓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마감 임박이나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특히 연극 뮤지컬 콘서트까지 여러 장르를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당장 혹은 내일 바로 쓸 수 있는 티켓들을 할인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타임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만 선착순으로 몇 개를 판매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그리고 1 플러스 1 등 다양한 혜택들도 있죠. 특히 내 위치를 확인하고 주위 연극 극장들을 확인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MD의 분야별 추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꼭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타임 티켓 어플을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보시면은 여기 있죠. 오늘의 티켓이 있고 타임 세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볼까요? 할인 티켓, 인기 지역, 예매 순위, 신규 오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매 순위 혹은 오늘의 티켓 정도? 혹은 타임 세일 정도?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타임 세일을 한번 보죠. 타임 세일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세일하는 연극만 지금 추천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그녀를 밑쯤에서요. 아마 제 생각에 옛날에 영화를 다시 연극으로 만든 것 같은데 우선은 후기부터 봐야겠어요. 이게 어? 재밌다고 하네요. 어? 재밌겠다. 이거 이거 볼까요? 이거? 자, 그러면 또 이게 티켓이 있나 봐야 돼. 또 이게. 빨리 빨리. 저는? 그렇지. 한가위 세일.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네, 이거 보죠. 둠에 결제하기. 자, 예매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0분 남아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대학로 되게 길이 어렵네요. 도전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건 좀 이상한데? 마지막. 자, 들어가시죠. 너무 어둡네요. 자, 우리 자리가 어딘지? 성장이 되게 속장이에요. 오랜만에 속장 왔는데 아, 재밌을까? 우선은 극중에서는 못 찍으니까 연극 보고 나서 다시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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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믿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연극 보다가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선물도 받았습니다. 우선 건강검진건인데 50만원짜리라는데 이야, 2만원 내고 50만원짜리 받았네요. 너무 늦어가지고 우선 집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집에서 봬요. 지금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연극을 보고 왔고 한 10년 만에 연극을 본 것 같아요. 사실 영화는 쉽게 보는데 연극은 보려면 좀 뭐랄까, 좀 그렇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 연극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연극은 좀 비싸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타임 티켓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격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정가가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50%는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만원대에서 웬만한 연극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영화도 뭐 그렇게 싸진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분야별로 모아놨어요. 아까 보니까 오늘의 티켓 그리고 타임 세일 그리고 예매 순위 탑 10 이렇게 해서 공연별로 모아놔서 내가 무슨 연극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바로바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날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싸져요. 사실은 내일이나 모레 볼 것도 당장 예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일날 예매를 하는 게 제일 싼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예술하는 입장에서 흔히 삐끼라고 이렇게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티켓을 그 자리에서 할인해서 많이 팔죠.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극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오시는 거예요. 연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어플에서 확실하게 이런 티켓을 팔고 그분들은 조금 더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어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보급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스케줄이 펑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연극을 봤지만 그래도 너무나 재미있게 배우들이랑 사진도 찍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문화생활 관련해서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탈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여러분들도 문화생활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보고 오면 일주일이 즐거운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